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요한이 오게서 그리스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예수께서 여쭤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야마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남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일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나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크니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유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데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위대함에 대하여 세례요한의 위대함에 대하여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또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놀랍게도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사람에게서 난 즉 죄의 유전 가운데서 태어난 인생을 향해서 예수님은 칭찬하고 계십니다 또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류 역사를 따라 살면서 인간에 대한 기념비들을 볼 수 있습니다 대학교에 가면 또 유서가 깊은 대학교에 가면 그 대학교를 설립하고 발전한 발전시킨 사람들의 사진 이름 또 혹은 동상을 볼 수 있고 뿐만 아니라 그 학교에서 연구하면서 업적을 나타낸 유명한 학자들 과학자 또 세상의 역사에 기여한 사람들의 이름들이 새겨져 있거나 또 그 사진들이 걸려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위대함에 대해서 성경은 그렇게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 속에서 세상과 또 인생의 유익함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들의 전성기와 위대함은 들의 꽃과 같아서 곧 시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 사야가 얘기한 대로 모든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그랬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오직 여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나 전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주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또 진보하고 있는가의 한 단락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이 계속해서 어드밴스 되고 있는지에 대한 그 근거로 마흔 두 명의 이름을 얘기하고 메시아의 족보를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은 마침내 다윗의 그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을 이 세상에 나타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의 계획을 성취할 뿐만 아니라 승리하고 계시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는 그래서 40일의 금식과 시험을 그는 이기셨습니다 모든 유혹에 한 번도 굴복하지 않았고 어떤 유혹에도 예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그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그리고 그 나라에서 과연 주권자가 누구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암송한 구절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사람은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한 사람은 일찍이 없었습니다 그는 왕이기 때문에 왕의 권세를 가지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 있었고 그의 이름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제 예수님에게 바통을 넘겼고 그리고 헤롯의 미움을 사서 헤롯에 대한 직원의 대가로 옥에 갇혔습니다 옥에 갇힌 지가 1년이 넘었는데 그 요한이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또 성령의 예고를 따라서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세례 요한 그도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을 세례를 베풀고 또 예수님을 향해서 나는 그의 신발끈을 틀 자격도 없다고 얘기했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약간 흔들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 이야기입니다 2절, 3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이 오게서 그리스오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쭤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니까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까요? 왜 요한은 마음이 흔들릴까요? 왜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는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예수님은 그 요한에게 믿음을 어떻게 주시려고 하는가 어떻게 다시 흔들리는 요한에게 그의 의심을 이기고 믿음을 갖게 할 것인가 요한의 의심의 뿌리는 무엇일까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고 얘기했던 요한의 의심의 뿌리는 무엇일까요?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사역하는 모습을 잘 보지 못했습니다 헤로시 그를 갑자기 체포해서 감옥에 가둔 지가 거의 1년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1장 14절에 보면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은 갈릴리에 가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병자 고치고 또 말씀을 전하고 위대한 그런 이적들이 나타나는 일들을 예수님께서는 행하셨는데 세례 요한은 이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참석하시고 또 사역이 있고 또 새신자들이 전도받아서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고 그런 자리에 자꾸 있어야 돼요 그런데 고상한 4개의 분량에 맞는 예배의 자리와 옥상의 자리만 있고 현장 사역에서 멀어지면요 자꾸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현장에서 자꾸 멀어지면 그래서 믿음이 생각 속에 자리 잡히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잃고 확신을 잃으면 우리가 당장 영생의 소망이 사라지고 부활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면서 욕적인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거기까지 가지는 않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예수님과의 사역은 아주 짧은 오버랩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천국 사역을 그가 막상 체험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것이 의심의 뿌리 그 시작이었다고 생각되죠 두 번째 세례 요한의 의심의 단초는 그 애가 겪었던 육체적인 시련입니다 그는 20세기의 감옥에 있었던 게 아니고 1세기의 팔레스타인 감옥에 있었습니다 하루 새끼 식사가 위생적으로 제공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아마 그곳에서 거의 매주 매일 혹독한 고문을 당했을 것입니다 어차피 목베임을 당할 것인데 그는 헤로시 자기를 죽이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매일이 마지막 날이 될 거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에게 아주 연약한 시간이었고 그래서 그가 약해질 수 있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세례 요한의 믿음이 약해진 것은 잘못된 기대가 그에게 일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그는 아마 잘못 메시아가 오시면 많은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의인들을 그는 변호하고 옹호하고 또 그를 감옥에서 끄집어내서 불러내어서 다시 선지자로 세울 것을 아마 그는 기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의에 대해서 아마 그는 약간 실망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의 소문에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린다 세리와는 강직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렇게 강직한 분이 아니지 않는가 하는 데 대한 약간의 흔들림이 귀가 얇아지고 육신이 약해지고 예수님의 사역을 직접 보지 못했던 그에게 그와 같은 의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설득하지 않았고 사절에 보면 그 온 사람들에게 대답하여도 너희는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하면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거리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이사야에 나오는 말씀이면서 예수님이 그냥 가서 그렇게 전하라고 하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 보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너희가 보고 가서 전해라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말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전하라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네가 눈으로 봤으니까 가서 전해라 그런 얘기예요 그 얘기가 누가복음 7장 21절에 보면 바로 그때의 요한이 보낸 사람들이 거기에 있더라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때의 예수께서 많은 병 그리고 모든 약한 것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많은 맹인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게 누가복음 7장 21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요한에게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가서 본 그대로 가서 전하라 오늘 말씀에도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생각을 가서 전하라 하는 게 아니고 너희가 듣고 보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는 침로당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듣고 보는 것을 말하라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의 하시는 일을 보게 하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주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일하고 계시고 수많은 증거와 간증들이 오늘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눈을 뜨지 못하면 우리가 보지 못하고 의심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야마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마음이 애통합니다 세상에 실족할 것이 없어서 예수님 때문에 실족합니까 눈을 뜨고 나가면 죄된 세상에 넘어질 일이 수만 수십만이거늘 하필이면 예수님께 실족합니까 하필이면 생명의 말씀에 실족했다고 말합니까 이 불신앙의 죄가 참으로 크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많은 그리스도인은 어떤 이는 의심하고 어떤 이는 식기하고 어떤 이는 질투하고 어떤 이는 낙심하고 어떤 이는 뒤돌아보고 그리고 실족했다 실망했다 말합니다 필립의 안씨가 쓴 책 하나님 당신에게 실망했습니다 저는 그리고 나서 필립의 안씨에게 실망해가지고 그가 쓴 책은 보지 않습니다 신앙서적 좀 썼다고 아무 말이나 하는 거 아닙니다 본인이 크리스찬 저널리스트 출신이지만 하나님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무슨 얘기를 뒤집어서 하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저희 할머니가 그랬어요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하필이면 예수님께 실족하고 하나님께 실망했다고 말하는 것 무슨 무실론자를 대변하는 거예요 아니면 불가지론자를 대변하는 거예요 그게 만약 전도의 목적으로 초신자들의 마음을 대변하려고 한다고 해도 하나님께 원망하는 법부터 가르치고 그 다음에는 감사하는 법을 가르치겠다고요 틀렸습니다 그럴 권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엄마 미워 하는 것도요 아이들 어릴 때 네 살 때도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엄마 미워 두 살 때 한 번 정도 엄마는 너 사랑해 엄마 밉다고 말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저희 할머니가 옳았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요 예수님께서는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마라 그러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하시고 끝까지 굳게 서라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희는 요한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지하 감옥에 갇혀 있지 않고 목이 소반에 놓이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은 멸시당하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우스꽝스럽게 보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자연인으로 돌아가면 세상의 뒷골목으로 돌아가면 그 시정잡배의 그 모든 언어와 비속함으로 우리가 돌아가면 세상은 우리를 내버려 버립니다 마귀는 우리를 그냥 내버립니다 그냥 그대로 놔도 이제 저렇게 살다 갈 거야 우리는 굳게 서야 하고 우리 주님의 명예와 또 주님의 주대심을 지키고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행심사를 주의해서 우리의 인격이 무시당하지 않고 우리가 실수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하여 실족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명예를 떨어뜨리지 않는데 우리가 쓰임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명예, 주님 나라의 명예 주님 나라의 시민이니까 우리는 그 명예를 지켜야 하고 우리는 그 깃발을 지켜야 합니다 성루에 그 깃발이 나부끼고 있는지 지켜야 하고 그리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는 일에 대하여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되지 요새 김집사도시들, 박집사도시들, 이건사도시들 그렇다고 우리가 서로 얘기하면서 누가 힘들대, 누가 힘들대 왜 하필이면 예수님 때문에, 왜 하필이면 보금의 센터에서 우리가 그래야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암흑의 성교사가 요즘 힘들어 가지고 철수한데 우리가 그런 이야기의 마음을 실제 아니하고 결기를 가지고 주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여기 동부전선 이상 없습니다 인용을 한 건데 유럽의 전선은 이상이 없습니다 여기 디아스포라는 이상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 겁니다 물론 우리가 세례요한만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래서 세례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아이고, 세상에 믿을 놈이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셨을까요? 그 사람들이 요한에게 떠나서 가서 기쁜 소식을 다시 전하려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유명한 얘기를 하십니다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면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그들은 왕궁에 가서 찾아라 그러면 너희가 광야에서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도다 내가 너에게는 오느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세례요한의 위대함에 대해서 칭찬하시는데 사람에게 난 자 중에 그보다 큰 자가 없다 그렇게 예수님은 세례요한을 칭찬하십니다 자신의 길을 예비했던 그의 수고와 그리고 그의 헌신과 그의 눈물에 대해서 그의 고통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도 과소평가하시지 않았습니다 다 알아주십니다 우리는 알아주지 않아도 좋아요 얘기하지만 미안합니다 안 알아준 적이 없는데 무슨 알아주지 않아도 좋아요라고 말해요 그냥 감사합니다 맛만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해야지 나는 알아주지 않아도 좋아요 그건 빼앗긴 마음이에요 나는 사역하면서 누가 알아주는 거 말하지 않아요 다 알아줬는데 왜 그렇게 말을 해요 그렇죠? 안 알아주셨습니까? 알아주셨습니다 압니다 여러분의 눈물 다 알고요 언젠가 새벽기도 자리에 나와 사라님 앞에 했던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세례요한의 그 점에 대해서 칭찬하고 계시는데 뭐에 대해서 칭찬합니까? 그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그는 자신의 길을 갔습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회개의 복음을 전하고 또 많은 사람에게 정결케 하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그는 상대주의 또 다원주의 이런 바람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바람에 민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바람에 민감하냐고요? 골프 선수들은 바람에 얼마나 민감한 줄 아세요? 풀을 이만큼 뜯어가지고 공중에 달려 그래서 풀이 이만큼만 흐르면 아하 공기의 저항이겠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타이거 우즈 이런 전설적인 골퍼들 무슨 무릎 꿇고 골프공을 300미터를 보낸다고 그런 사람도 바람에 얼마나 민감한지 풀을 뜯어가지고 공중에다 날려서 바람에 그렇게 민감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바람에 너무나 민감합니다 여론조사, 인터넷 조사 그리고 트렌드, 그리고 시장 경향 그리고 주식시세, 주식시장의 바람 이만한 소문 하나에도 투자자들, 기관투자자, 개미투자자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이리 가고 저리 흐르고 그래서 경제 단위가 어마어마한 단위가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그래서 언론인들은 기자 완장을 차고 어깨에 힘을 주는 것입니다 내 펜 하나, 내 타자기의 자판 하나가 어디로 흐르느냐에 따라서 세상의 경제가 오늘 이리 가기도 하고 저리 가기도 하고 누구는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하고 세상은 바람에 따라서 오늘도 흔들리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존재가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를 닮아서 바람에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목이 굳고 트렌드에도 둔감하고 세상 돌아가는 걸 모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진리 위에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했고 또 그러고 싶습니다 세례요한은 그런 분이었습니다 성품을 통해서 얻는 그러한 속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품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그런 성품 바람에게 흔들리지 않는 그는 바리세인과 사수개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에 따라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여론조사하고 말씀을 전하지 않으셨습니다 설교자들도 많이 여론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성도들에게 자주 귀를 기울여 둔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야 자신이 뭐를 잘못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대부분 그러면 말씀에 대한 자신감을 잃을 뿐입니다 그러면 귀가 막혀 있으면 어떻게 하나 기도하고 말씀 앞에 더 서면 됩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시거든요 청중의 요구 또 이 시대를 향한 요구 교회를 향한 요구를 성령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설문조사하기보다 성령께 설문조사하는 편이 빠릅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애통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의 위대함은 세상의 안락함에서 벗어난 순수한 생활 방식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화려한 옷과 개인적인 사치를 추구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광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고 또 사람들의 퇴인델에 따라서 자신을 좌우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사치와 안락에 대한 갈망을 이겨낸 사람이었어요 저희에게도 분명히 그러한 유혹과 세상이 주는 요청이 있지만 이에 대해서 분명한 그리스도인의 덕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검소하지만 멋질 수 있고요 또 모든 것에 대해서 분명한 제한을 가지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우리는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얼마든지 동원되고 쓰임받는 사람을 봅니다 그가 모든 것을 가져서는 아닌데 그 사람이 가면 되게 하는 사람을 우리는 가끔씩 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일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선포하라 비전이 있으면 하나님께 맡기고 드려라 선포하라 그리고 한 걸음을 시작하라 그러면 이미 저만큼 가 있어요 10기통 엔진 자동차처럼 저만큼 가 있다고요 세례 요한은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너희는 무엇을 보기 위해서 나갔더냐 선지자더냐 옳다다 그는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라 선지자는 앞서 내다보는 사람 앞서 달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 시대 바람의 유행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들처럼 그런 유행에 앞서가는 사람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항상 앞서갈 수 있었다 저희는 그런 사람, 저희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얼리버드입니다 보금 안에 깨어있고 하나님의 니드에 깨어있는 사람은 항상 얼리버드입니다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저는 그런 생각 가집니다 자기 개발서, 유튜브 보면 온갖 다 깔려있는 자기 개발 그냥 모든 것 하나들, 그런 것들 그리고 시중에 베스트셀러라고 이름 붙은 미래 예측서라든지 그 다음에 그런 트렌드에 대한 이야기들 사실은 비슷비슷한 얘기들을 엮어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한 번만 훑어보면 시시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몇 가지 전문 용어, 유행 용어 빼면 사실은 써먹을 거 거의 하나도 없어요 그쪽에 자기 개발 동기부여하는 비싼 돈 받으면서 비슷한 얘기하고 다니는 강사들 그런 시간에는요 차라리 우리 부목사님, 전도사님 설교를 들으세요 그게 훨씬 나아요 우리가 그 정도의 동기부여가 부족해서 인생을 못 사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얼리버드예요 앞서 달리고 미리 내다보고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예요 10년 후에 먹거리가 뭐겠느냐고요? 인공지능의 미래가 어떻겠느냐고요? 인간의 문제가 그로 인해서 궁극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바로 그와 같이 칭찬을 하셨어요 그는 광야에 있었지만 시대에 뒤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앞서 달리는 자였습니다 저희는 앞서 달리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세례 요한의 그 위대함에 대해서 인간적인 것으로 다 높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옷자락을 통해서도 고침을 받은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인생의 방향이 달라진 사람 그리고 그가 행하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본 사람들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의 나라에 함께 임한 그 모든 사람들은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 즉 세례 요한보다 더 놀랍고 큰 증언을 할 수 있다 그런 간증을 하나님께 올릴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정작이 하나 들고 있다가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려면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은 안 듭니다 여러분 그런 위로를 받으세요 난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 집안 밥그릇이나 세다가 가도 천국에서 세례 요한보다 크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게 얘기가 들리세요? 그렇게 들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 가지 은혜를 받았는데 왜 우리가 그런 일만 하다 가야 합니까? 우리 이번에 디아스포라에서 온 우리 성도들과 만나서 교제하면서 많은 은혜가 있고 또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었고요 또 그동안의 신앙생활 어떻게 했나 이런 이야기들도 듣고요 어떤 집사님은 하루에 세 번 예배를 드린 주일에는 세 번 예배를 드린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또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말씀도 계속 같이 나누고 그 얘기들 이렇게 한 얘기를 들을 때 참 부지런하고 그렇게 치열하게 영적 생활을 하면서 살았구나 요즘 사람들 유튜브 웹에 드렸다고 하면서 드린지 안 드렸는지 모르고 가난한 신자가 본의 아니게 되기도 하고 그렇게 흘려 떠내려가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얼마든지 많이 있는데 정말 아날로그로 세 번씩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고 갈증을 채우고 또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구나 그렇습니다 그런 이들이 천국에 가면 세례요한보다 큰 간증을 우리 예수님께 올려드릴 수 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위로를 받습니다 말씀을 맺으면 먼저 오늘 말씀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 우리의 의심병이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 앞에 먼저 은혜 받고 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이들의 의심병은 치명적이에요 예 목사, 성교사 그리고 교회 중직자들의 의심병은 치명적이에요 주님 앞에 그래서 의심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하고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사역의 현장에 있어야 됩니다 안방 뒤에 앉아가지고 디지털로 예배드리는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일과 오버랩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사역 현장에 있어야 됩니다 일하는 자리에 그래서 먼저 믿은 이들이 시들시들 하는 것은 뒷전에 앉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례의 완처럼 예수님에게 칭찬받기를 사모하십시오 우리가 칭찬에 대해서 눈에 보이는 칭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 예수님의 칭찬을 받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상급에 대해서 수도 없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상을 받으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상을 받는 거예요 저는 그 상급을 꼭 받겠습니다 예수님의 상급을 받고 하나님의 상급을 사모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례의 요한을 통해서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람에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성령의 바람에 따라 우리가 가되 세상의 바람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 말씀과 함께 여러분 삶 속에서 승리하시고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